왼쪽에는 사무실이고 오른쪽에는 집입니다. 즉 한 사람이 말하자면 스마트 워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드랍박스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왼쪽이 A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이 B라는 사람이라면 협업이 되겠죠. 그런데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료를 원격 저장소로 추가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기타브의 경우에는 세팅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걸 클릭합니다. 콜라보레이터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메뉴를 선택해요. 그리고 add people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동료의 이메일이나 유저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add egoing to this repository. 이걸 클릭하면 저 주소에 해당되는 유저가 이 저장소에 초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이 발송이 될 거고 그 이메일을 확인해서 승인을 하면 지금 초대한 사람이 이 리파지토리의 동료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접근이 가능해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왼쪽 오른쪽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모두 똑같은 버전의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협업이 좀 더 복잡한 이유는요. 협업은 동시에 작업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자 한번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보자고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left.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파일을 수정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right.txt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역시나 이 파일을 수정할 거예요. 왼쪽은 left.txt를 1이라고 했고 오른쪽은 right.txt를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커밋할 거예요. 왼쪽부터 할게요. 자 왼쪽은 left.txt라는 뜻에서 L1이라고 했습니다. 커밋. 자 오른쪽은 right.txt라는 뜻에서 R1이라고 하고 커밋했습니다. 자 그럼 왼쪽 오른쪽 모두 홈, 폴을 공통의 조상으로 하지만 각자 서로 다른 버전을 만들었어요. 분위기 안 좋죠?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동작이 빨라요. 그래서 커밋 하자마자 푸시하고 퇴근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푸시. 자 그러면 오리진 마스터가 L1으로 따라왔고요. 원격 저장소는 L1이 됐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푸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질문입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해볼게요. 푸시. 자 푸시를 하면 이렇게 에러가 뜨고요. 에러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요. rejected라고 하는 경고가 뜹니다. 즉 원격 저장소가 거절한 거예요. 반려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현재 L1을 원격 저장소로 올렸죠? 자 그럼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는 L1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R1이 작업했어요. 그리고 푸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가 R1으로 바뀐다면 L1이 날라가겠죠? 그죠? 유실되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깃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저장소 소유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L1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푸시를 하나요? L1을 병합해서 합친 다음에 그 결과를 올리세요. 라면서 우리한테 리젝을 때린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풀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되는데 그럼 풀이라는 명령은요? 패치 플러스 머지예요. 자 패치는 어딨냐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한글로는 한글로 패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머지는요? 병합하다는 뜻. 패치는 땡겨온다. 가져온다. 읽어온다라는 뜻이고 머지는요? 여기 보면은 머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저기서는 안 보이니까. 즉, 풀은요. 패치 플러스 머지를 한방에 해주는 복합적인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풀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 스텝을 쪼개서 한번 해볼게요. 원리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제일 먼저 패치를 하면 됩니다. 패치는 원격 저장소에서 읽어오는 거예요. 자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죠. 자 패치를 눌렀어요. 이렇게 됩니다. 관찰하세요. 자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지처럼 생겼죠? 가지가 영어로 뭐예요? 브랜치예요. 그래서 얘를 브랜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일단은 헤드가 가리키는 마스터를 보고 내가 작업한 최신 버전은 마지막 버전은 R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와 똑같은 이름의 오리진을 찾아요. 보니까 오리진 마스터는 L1이에요. 그런데 한 줄 안에 있지 않죠? 서로 가지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R1과 L1의 공통의 조상을 찾아봐요. 누구예요? 홈포예요. 즉 홈포까지는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 원격 저장소는 L1을 추가했고 동시에 나는 R1을 했구나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컴퓨터에만 있는 버전은 누군가요? 자 오리진 마스터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버전이죠. 즉 L1, 홈포, 오피스3는 다 원격 저장소에 있는 버전들이에요. 그럼 그걸 제외한 R1은 내 컴퓨터에만 있다. 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은요. patch 플러스 merge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merge는 병합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오리진 마스터에 있는 작업을 로컬 마스터가 합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리진 마스터에는 left.txt라는 파일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로컬 마스터에는 right.txt가 추가됐어요. 즉 로컬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가 서로 병합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기존에 있었던 work1.txt는 그대로 있으면서 왼쪽에서 작업한 left.txt와 오른쪽에서 작업한 right.txt가 모두 들어있는 새로운 버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우리 git 그래프 상에서는요. 자 마스터의 카운트 파트너인 오리진 마스터 브랜치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았고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merge into current 브랜치가 있습니다. 즉 오리진 마스터를 마스터로 병합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여기 체크가 있어요. create a new commit more even if blah blah 이 체크는 해제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yes merge를 하게 되면 L1과 R1이 병합됩니다. 짠! 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따져봅시다. 일단은 왼쪽에서 작업한 left.txt, right.txt, 공통의 작업인 work1.txt가 모두 들어있는 버전이 만들어졌어요. 저 버전은 누가 만들었다? git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merge commit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버전은 어디에서 유래했나요? R1에서도 유래했고 L1에서도 유래했기 때문에 이 merge commit은 부모가 둘이에요. R1, L1.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마스터가 오리진 마스터를 병합했어요. 그럼 누가 바뀔까요? 마스터가 바뀌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었던 R1에 머물고 있었던 마스터가 병합된 버전으로 이동하면 이 병합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자격이 생겼어요. 어떤 자격? 푸시할 자격.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이 merge remote를 시작하는 merge commit을 갖고 있거든요. merge commit은 원격 저장소의 최신 버전인 L1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저장소가 작업한 R1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버전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안심하고 원격 저장소가 이걸 받아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push를 누르시면 이제 비로소 오리진 마스터가 merge commit으로 이동하고 원격 저장소는 저것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방금 했던 대로 하면 뭐 패치를 하고 그리고 commit 해갖고 풀을 하시면 저기 merge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한 방에 하는 명령이 뭐라고요? 풀이라고요. 해볼까요? 클릭. 자 클릭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merge commit이 잘 땡겨와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왼쪽에서는 E라고 했고 오른쪽도 E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서는 L2 commit 자 오른쪽에서는 R2 commit 했어요.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다른 작업을 한 거죠. 왼쪽에 있는 사람을 먼저 push를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풀 하면 L2가 병합된 merge commit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씩 저 같은 에러가 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자 에러를 한 번 볼까요? 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안내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저거는 뭐냐면 우리가 병합을 할 때 병합하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병합 전략을 지정해달라는 뜻인데 그냥 이걸 하세요. 첫 번째 거 이거 카피해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데 이 뒤에다가 글로벌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풀을 했을 때 리베이스라는 것을 하지 말고 merge를 해라 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풀을 하시면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merge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걸 푸시해서 원격 저장소로 올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어떻게 한다고요? 풀을 하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것을 자기의 로컬로 결합하면서 왼쪽 오른쪽이 모두 똑같아진다. 라는 것입니다.